오늘 새벽 역주행하던 차량이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관광용 카트가 넘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. 노도일 기자입니다. 4차선 도로에서 재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이동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는 SUV의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택시를 들이받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두 차량은 도로 밖으로 튕겨져나가고 불까지 납니다.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. 차체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사고 현장 근처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차량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택시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어젯밤 10시 40분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관광용 전동 카트가 길을 달리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.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등 1행 4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언덕길에서 카트가 과속으로 내려가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TV조사은 노도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